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적생 특집이 있습니다 네 이적생 특집 여러분들 9시에 이적생 트위치 이적생 특집 넘어오라고 특집 이제 시즌3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즌3인데 오늘 뭐 숙제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오늘 또 컨텐츠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브로커다 아닙니다 2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전덕 무늬 오랜만에 출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지금 이게 옷을 이렇게 입고 도박장 간다 마치 어떻게 보면 이제 호구로 이제 그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옷으로 이 반팔 차림으로 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판에 간다 여러분들 아 이건 안되죠 이건 안되죠 여러분들 예의를 갖춰야죠 여러분들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양보 저기 그 뭐야 신사답게 가다마이 하나 줘봐라 가다마이 랑 가다마이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절모 하나 줘봐라 중절모 아이다 됐다 벚꽃이 잘 안되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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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게 뭐 또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벚꽃 쳐야겠다 아 맞다 맞다 광고지 아 맞다 잠깐만 야야야 저 가다마이 좀 줘봐라 가다마이 아 맞다 맞다 이거 이거 갠방이 아니지 아 맞다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아 맞다 아 맞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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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제가 이게 아 제가 이게 아 요즘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내가 어저께 정확하게 이거 이제 내일 하니까 좀 몰입하기 위해서 어제 타짜2 타짜3 보고 왔거든 진짜 타짜1은 정확하게 20번 넘게 봐가지고 타짜2 타짜3 보고 왔거든 여러분들 진짜로 진심으로 어 타짜2 타짜3 보고 왔어 봐봐 나 봐봐 여러분들 유튜브 영화 결제 해가지고 어 진짜 이거 보고 왔거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보다 잠들었어 그냥 자고 일어나서 바로 방송 켠거야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 아 진짜 봐보자 아악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중절보고 아참 아니 이건 카우보이인데 이거는? 어 아니 이거는 카우보이인데 잠깐만 어 어? 있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이렇게 뒤로 쓰면 돼 아니 이건 아니다 이걸로 갔어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근본이네요 많이 바뀌었네요 여러분들 아니 조승우 형님이 어 캐릭터로 있네 야 많이 바뀌었네 어 예전에는 이런게 하나도 없었는데 잠깐만 아니 진짜 고니 형님이 계시네잉 일단 이런거는 이제 받아가지고 어 이런거는 이제 보너스 이제 들어올 때마다 이제 하는거 어 하고 프로필 프로필 누르면 오늘 이른 금액 가능하다 음 음 현재 모유 1,70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그 뭐야 1,700억이 이렇게 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닉변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쫓아오는 애들 때문에 닉변 안할거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쓰읍 자 그리고 이제 패스전용 해가지고 이런거를 일단은 먼저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돼 어 잠시만 기다려봐 아니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한게임 썼다는데 진짜 하시면 좀 재밌는게 아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나 예전에 프레이도 내 방송 보다가 진짜 농담 안하고 이거 현재 100만원 넘게 했었거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금장화투패? 오케이 이걸로 변경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딜러비 50% 할인 이것도 이런거는 패스를 가입하면 할 수 있어? 강땡패스, 장땡패스, 삥땡패스 출금통장 365 매일 1억 한도 2조 아 예예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강땡패스, 장땡패스, 삥땡패스 혜택을 좀 비교를 해야돼 뭐냐 360억, 그 다음에 200억, 70억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달만 쓰고 싶죠? 그러면 30일 상품이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계속 구독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되구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제 좀 약간 최저가랑 30일 차이랑 좀 다르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 나는 일단은 뭐 한달만 좀 보겠다라면 이렇게 가입하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원클릭 구매로 갔다가 다 이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기다리고 이러면 또 짜증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이지 뭔 한정 아바타 랜덤박스는 뭐야 빙상여제 단정이? 하하 이 단정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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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캐릭터를 일단은 설정을 좀 하고 해야겠네 잠깐만 아이템 캐릭터 가가지고 홀때리는 요염이 매력이 그 다음에 무식이 형님 경통이 형님 잘난이 형님 애교 노장이 형님 음 근데 이게 또 쓰는 거마다 이게 좀 약간 그게 있을텐데 어 나한테 별거 없네 이 캐릭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썼을 때 효과가 별거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근본 이 문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여러분들 근본 곤이 형님으로 갈게 여러분들 어 능력이 없네 자 그리고 이제 머니 캐릭터 이거는 한번 보자 200억 점 400억 이건 뭐야 아 이게 머니 캐릭터 이건 뭔데 지성이? 75 아 이걸 하면 이제 사면 이제 그 돈을 준다는 거야 아 음 오케이 뭐 돈은 많으니까잉 네 자 그러면 시원하게 2천억으로 가봅시다 어 뭐야 이거 나 아니야 이거? 나 아니냐 이거? 나 아니냐 이거? 나잖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가노 이거? 이거 뭐 선일이고 이거? 뒤로 가게 하면 되나 이렇게? 가보자잉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장 썼다 세 장 썼다 맞고 홀덤 홀덤 썼다 뭐 토너먼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일단 토너먼트 어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장 썼다 뭐 두 장 썼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7일 18일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토너먼트 하면은 이거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일단은 캐릭터를 좀 바꾸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예 이 광 이걸로 가도록 할게요 빙상여제 단정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자잉 왜냐 이러면은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세 장 가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섯달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미안한데 난 두 장 밖에 안쳐 기본 정말 기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억 3억 10억 있는데 저는 10억으로 갈게요 4천억 짜리야 니들 잠시만 10억 일단 어디 보자 10억은 사람이 없는데? 아 잠시만 얘네들 여러분들 따라오는 애들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 야 10억은 이게 너무 그거 하다잉? 3분으로 가야겠다잉? 1억 첫판부터 장이 떨어졌습니다잉?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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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이가 장이 잠시만 1억 2억 1억 1억 첫판은 뭐 뭐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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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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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1억 3억 2억 2억 3억 다이 달려요 달려?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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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발이 그게 안받네 끝발이 이렇게 안받네 이런거는 바로 다이 자 여러분들 섰다 칠때 진짜 팔도 솔직히 말해서 강이 좀 빡센데 그냥 팔로 다이 안치고 그냥 가는 새끼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럼 진짜 못하는 새끼들 진짜 개호구 중에 개호구 에 나 나가자 자리가 자리가 아니다 이거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다시 다 됐다 아 이게 다시 좀 가야겠네잉 잠깐만 이거 이거 갑자기 돈 줬구만 어이 아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함정픽이라서 일단 삥구로 일단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이거 1대1이니까 죽어요 죽어요 와 맥스 걸을 뻔했어 와 맥스 걸을 뻔했어 어 심리전 걸 뻔했어요 여러분들 예 심리전 걸라고 했거든요 1대1라서 구라치려고 했는데 콜 커터만 어 1대1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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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미친 장비 7대2 아 생 한번 잡았지 팝 죽어요 팝 세곱금 아..나 저 상타 새끼 한 자식 300억을 줬네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상타한테 300 아니 이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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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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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잘 먹네 고니인줄 알았는데 적마담한테 빨리 줄당하는 호부였네 아니 거의 재밌는기라 아 저 새끼 계속 콜 핫 붙이네 먼저 죽으면 죽어요 공급하면 콜 해야지 얘 얘 얘 그거다 고라야 따라와봐 얘 죽을거야 무조건 죽을거야 어? 아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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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니 얘 아니 얘 폐가 잘 뜨는데 아 잠깐만 와 다 들어왔는데 제발 죽어요 커터 넌 커터야 이씨 하프야 이씨 아 안돼 어쩔 수 없어 알리로 114호 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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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스에 쓰면 어차피 안받았어 어차피 안받았어 아 아 아 8강으로 아 다 들어와 슬프네요 800억이고 50억 따서 좋냐 큐큐 어? 7군 아 개빡치네 진짜 어? 아씨 나도 장이다 씨 하이 궁금하면 콜해야지 맥스 하아 아 아 아 그래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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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했으면 졌을거야 맞지 장빙 아 그래 그래 아 이 새끼 폐 보여주네 어? 쫓겨났어? 야 얘 아까 쟤 아니냐? 아니지 다른 애지 아 나 진짜 잠깐만 얘 맞아? 얘 맞아? 어 아 얜 32위야? 와아 멍구사 땡잡이 재경기? 와아 씨 이런건 난 못참지 어 어? 아 아 콜 77억이니까 이 정도면 뭐 이접생분들 빨리 오세요 일부가 빨리 끝나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달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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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손도 같이 붙였네요 오 크다 이거 그냥 콜만 하셔도 되잖아요 장구? 아 장구 아 너무 애매한데 내가 처음 그거라가지고 아 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맥스 콜 콜 콜 5 6땡 3땡 4땡 와아 아아 나 저 산타 뭐야아아 아아 아아 따고 도망갔어 씨 아 씨 따고 도망갔어 너 어디갔어 씨 아니 너 아니 너 어디갔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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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블랙넘 아아 아 나 진짜 운전자에 쟤 블랙넘 아아 따고 도망가는게 어딨어 장구 아잉 아잉 어 여기 좀 괜찮은데 여방 좀 괜찮네이 장구로 103억을 먹어주면서 첫 끝이 4가 들러오면서 이어서 구가 구가니 구가니 구가 오우 독사 좋다 독사 좋다 독사 좋다 들어와 들어와 콜 어 너는 뭐 갑오 이상도 아니야 아 아 먼저 죽어요 아 버터 콜 죽어요 체크 콜 여섯 과보 다 쓰러닫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별른데 삥? 삥콜 가보 이것도 이것도 어 와 나 진짜 땡이 하나도 안 뜨냐 아 나 진짜 아니 나 끝발이 너무 안 봤는데 첫발은 진짜 잘 봤는데 아 아 나 진짜 아니 나 끝발이 너무 안 좋은데 여러분들 내 결론은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 말인데 아 얘 아 얘 좀 친다 2 좋다 빙 하프 일단 하프로 나 세다는 걸 알려주면서 다이 시킬 산 어? 받아 이거 2로 184억을 태운다고? 일단 콜 말 콜 콜 키보드 콜 키보드 콜 믹스 아 왜 받아 개새끼야 아 왜 받아 아 이걸 받아 아니 어떻게 이걸 받아 7급 8급으로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 콜 콜 아 이걸 받는다고? 어? 아 씨 이거 또 뭐야 씨 아 씨 아 씨 아니 저걸 받는다고? 아 딱 봐도 끝이었는데 아 씨 와 이걸 받는다고 아 이게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 새끼 두 명 너무 수상한데 아 얘 나가자 일단 여러분들 인정? 아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아까 전에 여러분들 맥스 왜 쳤냐고 망통으로 맥스 왜 쳤냐고 하시는데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배팅이 좀 좋았어가지고 이거 삥 하다가 맥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헷갈려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맥스 박으면 헷갈릴 거야 진짜로 여러분들 어 근데 7급 8급으로 저거 300억을 콜 받는다? 배팅 좋았거든 여러분들 인정님들? 아 씨 모르겠다 인생 한방이다 아아 나가자께 아 7천억 아 죄송합니다 다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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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한방이 아니라 7천억이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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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아 기분 나쁜건 아니고 네 장구 아 장구가 왜 이렇게 많이 뜨냐 뭐 따당따당 아 하프 1대1이야 아 뭔데 까바 코이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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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니, 마음이 너무 아닌다... 왜 이렇게 뜨는거야?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망준이 진짜 아니 첫 끝은 진짜 잘 봤는데 아 나 도망 버리겠네 진짜 아 첫 끝은 진짜 잘 봤는데 아 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인다 진짜 아 정말 릴렉스 하자 봉준아 제발 아 너무 말리고 있어 너무 말리고 있어 릴렉스 좀 해봐 어 제발 안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독자 여덟끝 다섯 하아 끝난 건 아니라고요 달려볼까요? 콜 달려볼 끄나잉? 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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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아 저 제발 하아 민지야 총알 좀 더 충전해 하아 10억짜리 가서 한 방에 이른 거 따오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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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이럴때 빙투브가 메꿔준거 기억나는 빙투브가 1단 무료뽑기 1단 무료뽑기 최대 1000억 어? 1단 무료뽑기 5억 5억 50억 넌 할 줄 아는게 뭐니? 룰도 못해 석다도 못해 다 못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어? 어? 예린이 고니가 울겠다 야야야 이거아니야 이거아니야 이거아니고 스읍 봉준아 내는 무수다 딜러비 50% 할인해준다고? 어 일단 이거 사 봉준아 뭐 니트 뽑기도 아니고 천억 적어놓고 5원만 나오냐 그리고 고양이 손 사 고양이 발이 잘 써 얘로 바꿔 대표 캐릭터 이것도 사 그 다음에 500억 남 아 500 남은 거 이걸로 가 됐지? 1500억 내가 오늘 얼마 잃었어? 마이너스 280 아 이거 얼마 안 잃었네 야 한방에 갔나? 어?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코트 한 방에 어? 이거 뭔데 이거? 그 정보면 참 많이 잃은거지 기운 봉준아 그 편의 후구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아니 아니x2 가봅시다 어차피 저 새끼 쪼는 새끼이기 때문에 안 받았을 거야 그래서 그냥 아 한번 아 내가 그냥 그냥 아 그냥 커트를 했어야 됐나 아 까비까비 아 그래 배팅 좀 아쉬웠다 하프? 나도 하프 이 새끼야! 뭔데? 까봐! 와 어떡해! 핫큰 차이라이! 죽어 죽어 죽어! 야 끝 차이라 오메가이! 1대1이야 또? 시랄! 들어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should go 잠시 도둑 아아아아아 아 당연히 했어야지 이거 가자고 일단 살펴만 볼거라 아 저 꼴릴거에요 아 왜 안쳐요 아 죽을게요 이 정도는 봤죠 와 뻥크치다 큰일날뻔했다 와 뻥크치다 큰일날뻔했다잉? 제가 제 가슴속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자 아 장 좋아요 야 이거 나가야겠다 얘 아이디가 뭔가 좀 인방행본행 맞지 들어갈때만 좀 야 여러분들 이거 좀 그 뭐야 할게요 형님들 와 여기가 진짜 꿈들만 모인데 아닙니까 죽어요 가봐 가보입시다잉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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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봤죠 하 걱정되네 삥 뭔 삥이야 안되지 받아 하 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도저히 봐라 도저히 하 하하하하하하 하 вот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와우! 기세 탔다 기세 탔어 박 Review formidable 장치 와 저 새끼 패 공개 하는 거 봐 와 후하 나한테 밟은거 아니에요? 안되는데 와 이 새끼! 아 얘 방풀인갑다 맞지 여러분들 쫓아다니는거 보니까 나가자 방풀있으면 재미없어 여러분들 인정하는 님데? 여가 진짜입니까? 여가 진짜입니까? 이럴때 여러분들 여기 10억방은 진짜 폐 처음에 안좋으면 죽는게 맞아 왜냐면 콜 하나 따는순간 100억씩 나가기 때문에 아 죽을게 이럴땐 왔나 커터 받을만한데? 에? 세류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괜찮았잖아 이정도면 아프 콜 콜 이정도면 맞죠 다음전벨 죽어 1,2,3,2,1 쟤 쟤 나이 이정도면 맞죠 장사 플렉 수빈 정사 잉깁기 governments 바로 Gram 대비 정삼 같은 아 요 넌 주 윗뎅 윗뎅 와아! 진짜 잘 빨아먹었다 씨! 진짜 잘 빨아먹었다 커터로 커터로 진짜 잘 빨아먹었다 와아 씨! 제대로 버려봤다 으이! 맛있으으으으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핳하하하하하핳 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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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세 다아 도모하다가 아입니까 펑크아 조금씩 쳐줘야 돼 펑크아 조금씩 야야야 200억 나가라 뭐 여가 뭐 뭐 벽네 뭐 요리톤 좋아하나 모거 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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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손님 나간다 모거 점마 아 마 돈도 없는데 무승부 재경기까지 하고 가네 아 나 진짜 예의가 없네 예의가 진짜 나가 이씨 마 저 소금뿌리라 다시는 못 들어오게 어? 도성니그 시비? 도성니그 시비요? 도성니그 시비 맥스 도성니그 시비 도성니그 시비 도성니그 시비 도성이 와 300원 맥스 무릎표 8로 왜 죽냐고 하시는 분들은 제발 나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패 공개하면서 한 끗이었다 848원 아 맞다 도성리그 10이지 넌 뒤졌다잉 하프하프 콜 아 아 아 맥스 어 어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이걸로 하프 한 번 더 쳐야지 콜 마 씨 오늘 마 잘 뿐네 마 에이 도성리그 도성 도성계그 시비 죽을게 에이 에이 배가 엄마 짝짝 붙어 짝짝 붙어 어? 이거 하나만 더 이준 저저라 어 장이 또 와가 콜로만 받고 안 뜰 줄 알았다 그래서 콜로만 받았지 왜냐 야 도성리그 시비 가라이 아 아 190억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와있노 아 짜증나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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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본만이야 니 기본이 120억 밖에 안 남았는데 아 잠깐만 니가 지금 120억으로 100억을 먹었다 이 말이가 어? 어 어 이씨 얼베 이 새끼 아마 하나 들어와가지고 어 어어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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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위 오셨네 흡 어 자 가보자 선수들끼리 화끈하게 돌아갑시다 자 하프 콜 아니지 아니지 콜 받으려면 하나 더 해야지 어 장구 삥? 다이? 아니지 뭔 삥이야 아씨 야 잠깐만 아씨 방팔한 애들 왜이렇게 많냐 아 저 방 재밌었는데 아씨 하! 여방이 재밌겠네 돈벗어 하프? 바다? 4,8 따라지? 이거는 뭐 하아 자리가 1조야? 아니 1등이 여길 1등이 여길 3등이 여길 4등이 여길 4등이 여길 5등이 여길 야 나 진짠 기회 났다 와 이 사람 1조? 진행팡수 근데 0승 3패 난 지금 3승 2패 나에게로 3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고 이게 무슨일이고 힘내 광장씨 아니 이게 와 이게 3대기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붙는다고? 와 은도 지진이 좋네 야 나 4,500원 있는데? 야 랭킹이 야 나 랭킹이 3,500원인데? 야 뭐냐? 아 근데 이거 하 너무 아 이거 너무 운빨이라가지고 와 씨 멍구사가 나온다고? 아니 멍구 마킹냥이는 돈이 된다 이 말이다 돈이 와 씨 아 씨 와 랭킹이 야 아니 이게 몽구사.. 아니 정말 탔지 아이가? 아니 표시목 쓴 거 아이가 저거? 아니 몽구사에다가 갑자기 3땡이 나온다고? 어? 첫판부터 이 몽구사에 못한 일이고 이거 내가 1위 잡는 사람 아이가? 어? 1위 내한테! 계속 고고! 어? 적당히 합시다. 아이 뭐야 다. 아이씨. 아이고 여덟극 감옷으로 무슨 콜을 받고 있어. 아휴 백이 없다. 아 4팔 따랐지? 삥! 아이씨 이걸 콜 받아? 아 야! 아 이 새끼 또 들어왔네. 아이씨. 새끼 100억 들고 와가지고 100억 따고 먹태한 새끼 아니야. 어? 어? 아이씨. 아이씨. 앞에 존나 궁금한데 방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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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흐름 끊겼다 잠깐만 흐름이 끊겼어 잠깐만 장구가 또 나왔다 자꾸만 밑장 빼기냐 묻고 더블로 가 아 뭐야 일리가 여기 왜 다 있어 아니 무슨 1,2위가 다 있어 아 잠깐만 아 이 8강으로 이게 맞나 이게 아 그래 8강으로 이거 가면 안 된다니까 봉준아 나 진짜 4천억 있었는데 아 저 새끼 아 이 쟤 아 야 폐공개 봐 폐 봐봐 그 그 폐 봐봐 뭔데 니 폐 뭔데 아니 여기 1등 2등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 여기 진짜 여기 꾼이야 지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먼저 스킬 아프 자자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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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콜 뭔데 까봐 1등 뭔데 가보 나도 콜 굿빙 맥스 다이 니 뭔데 까봐 굿빙 이 새끼 굿빙 굿빙 1등 먹고 나갔네 나갔어 저 족보 모른다고요? 저요? 제가 족보를 모른다고요? 너보다 잘할걸요 독사가 굿빙보다 높아 봉준아 정말 죄송한데 그 족보 저 다 외우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발 그런 채팅 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섰다 컨텐츠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 새끼 나가자 방 흐려졌다 이거 아이씨 여는 여기로 여기는 거의 갈사람들이 보이고 다 이리좀 어륵 여로가 좋겠네 가보자 일단 469억 4승 17패째 얘부터 일단 없애고 시작한다잉 아 뭐야 쟤있네 아씨 와도 여기 있어요 와도 여기 있어요 와도 여기 있어요 와도 여기 있어요 이건 뭐야 갑자기 타임보너스? 뭐야 갑자기 이걸 왜 줘 가보자 가보자 7 8이라 이건 죽고 첫판은 일단 가보자 9가 들어왔는데 나도 하프다 얘 1광이야? 뭐야? 아 얘 뭐야 치는게 빠다가 아 1광이었지 와 그래 얘 빠다가 이게 와 이게 아 나 진짜 이게 다음에 한판 더해피가 왜이렇게 많이 나오는거야 이거 아 나 진짜 세력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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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받아줘 콜 그래 니 가보.. 어? 아씨 아이 쟈어 굿뱅이 와 너 배팅 잘한다? 아 잠깐만 너 또 1광이야? 가보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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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한테 너무 빨렸는데 아니 뭐 아아아 돈이 어느새 2천억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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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하아 씨 아니 굿새 2천억이 아니 나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데 그래서? 아니 아니 무습다 무습어 어? 죽어 무습다 아아 Institut 아 아아아 아아 아아 칠 너무 애매한데 구칠 콜 구칠 콜 야 여기는 다섯 여섯근 이하로는 못 먹네 아얔 못 먹겠다 이게 이게 실제 섰다가 아니라가지고 뭐고 아 여기 좀 다 잘하네 어 군가 들어왔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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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5 멍구사 65 나에게 장이 꽂혔네요 어? 장이 꽂혔네 크게 맥스 잡사 굿빙 굿빙 죽었다고 울지 말게 옥사 여덟껏 아 근데 오늘 알리가 잘 뜨거든? 아니 야 아니 야 너 앞에서 너무 쳐 아 너 뭔데? 아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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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체크? 이 새끼가 아 그래 아 씨 패 공개다 씨 여섯 가 아 진짜 아 이 새끼 아 너무 뒤졌다 아 나 아 잠시만 체크 어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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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아아 아 없다 이러면 땡 아이씨 아 이러면 땡 없다 아이씨 아이씨 질렀어야지라고 하는데 바보냐? 아이씨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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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로 여러분들 진짜 집중력 흐트러져가지고 그냥 강도 아닌 팔로 가다가 진짜 가랑이 찢어집니다 아이씨 아 근데 얘가 너무 치는데 장칠 체크 다이 하프 아 여덟것이지 너 아 그래 딱 봐도 여덟것이더라 아아 가보 띵 쿼터 아 놀래라 쿼터 콜 콜? 아 이건 이겼다 어? 어 존마 배팅 뭔데? 어 와아아아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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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판 재밌다잉? 어 여기 판 재밌어 아까부터 야금야금 치네? 하프 콜 다이 나도 콜 콜 다아이 번호 좀 본네 남겨 바꿔 콜 콜 하이 하이 아아이 궁금하지 않으셨으니까 오케 하아 다아이 콜 콜 받아 좋아 오케 하아 콜 아니 이 새끼는 얘네 둘은 여러분들 뻥크 안쳐 얘네들 달리는거면 무조건 좋은거야 오케이 이제 깨달았어 이제 깨달았어 여러분들 하아 깨달았어 깨달았어 얘네들 뻥크 안쳐 아니야 방플 아니야 여러분들 얘네들 그냥 잘 치는 애들인거 같은데? 얘네 둘이? 그러네 얘 잘 치는 애네 하프 콜? 아니 아니야 이러면 무조건 얘 1 1 4 9 중에 하나 있는거야 얘 어어? 안 맞은건가? 어어? 아 뭐야 몰카야? 이번엔 몽발 좀 붙어주려나? 달려볼까요? 가자 오케이 치고 좋아 삥 콜 하프 콜 세류 와 삥낚시에 당하네 와 씨 하프 콜 아까 아 오오오오오아 씨 ró학 에 1. 2. 3. 3. 3. 4. 5. 5. 5. 5. 5. 와아! 이럴 줄 알았어! 내 끝으로 1,100억을 먹었네! 와아! 와아!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들어와! 장구면 무조건 먹었다 이거! 어? 어? 아니 나 얼마 꼴은 거야? 어? 마 아까 4,500억 있더니 샤워하고 왔는데 다 어디갔는데 호그준아 일단 살펴! 죽어! 독사! 일곱값! 와아아아아아 씨... 하아 나 죽을게 잉! 다이! 아야 슬슬 오암마 준비해야 쓰겄다! 아 야 이 자리 너무 잘 붙는데? 아 야 너무 안 붙는데 첫 끗발이? 아 나가나가나가나가 아 근데 저 방에서 너무 꼴 왔다! 어 얘? 단정히 형이 구할 찬스를... 단정히 형이 구할 찬스를... 단정히 형이 구할 찬스를... 석단은 확률과 배팅의 싸움이죠! 이 정도면 된다 이 말이가 이 정도면 된다 이 말이지? 뭐지? 어딨노? 돈 어딨노? 아니... 어디있노? 어디있노? 석단은 확률과 배팅의 싸움이죠! 저번ню 으후... 야 얘 왜 이렇게 포스 있어 보이냐? 상위 5%는 뭐야? 상위 5%? 아 야 잠시만요 아 왜 이렇게 지리네 야 이거 지리네 한 끗 가셋끗 아야 슬슬 오암마 준비해야 쓰겄다 이 정도는 받죠 콜 과복 5%? 이것을 선다침답게 다이 콜 이 정도는 받죠 다이 셋 워밍업 다이 그 무대들 꼭 참아요 와 땡값까지 가져갔나 아 너무 안맞는다 진짜 아 아 아니 근데 4,800가 어디갔냐 아니 흫 흫 흫 흫 흫 치리가 다이다이 삥 콜 하프 받아줘 흫 흫 50억 아 이거 무슨 50억 흫 흫 흫 흫 죽어요 그냥 받으쇼 헐 하다 아이고 300개 고맙습니다 90억콜을 왜 안따시는거임 전형적인 이시네요 4쿠 빨리 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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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경기 내 인생건다 흫 흫 흫 흫 흫 이 새끼 한게임 유저들 이벤트로 돈 뿌리고 다니네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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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흫 흫 흫 흫 한 번 넘기고 나잇 맥스 치마 받지마! 치마! 아이씨 왜 받아! 아 개새끼야! 아악! 받지마! 다행히 조선하자 손쪽으로 도착한척 문준아 그래도 오늘은 1시간 숙제 됐다. 회장님 좋아 하시겠네. 아씨 방구시간 조금 남았는데. 구락실 때는 맥슬땡으로는 커터 적게 먹고 많이 잃는 전형적인 호구 스타일. 나 이거 재벌집에서 봐서 봉화정 새끼야 키우 키우 키우. 딴돈에 반은 들고 가야할 거 아이가? 4,500억 다 어디 갔노? 어? 아까 걸뱅이라 하더니 지가 걸뱅이 됐노? 아따 아귀가 비웃을 것이여. 그 후 호구준 아주 좋아구라. 내가 뭐 들었게? 아 제발. 아냐 야야야야 돈 없어 아 제발. 갑자기 반가면 맛이 안 난다 맛이. 아잇. 아. 아니 야야야야 돈. 아니 돈.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와 북군의 장봉중이다 일어난 빠리방에서 모아누고 이번 판은 그만 다 풀어? 불과 10분 전만 해도 200억짜리들은 좀 나가라 말했던 사람이 본인이 되었네 옆방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웬만하면 두번째까지 하늘 좀 봐라 돼지색이야 20기 숙제가 섰다 유저들 돈 꾸며주라는 숙제였나보네 광고시간 10분 남았으니 1분에 20억씩 볼자 안전한 4분 전 지민님이 존재하는 사람 아르다 지민님이 존재하는 사람 스트레스 아니 아니 무슨 왜 이렇게 비쌌 빙 티빙 그늘 티빙 티빙 찍 성장 바둑 볼 줄 알아? 아 씨발 또 조금.. 아... 그이 구비 분모 비었어.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얘 거짓 중이죠? 상대 공주나 금고에 돈 빼자 무대에서 테크놀로지 30억까지 간다니까요 아니 아니 내가 10억에서 치던 애가 천만원 짜리 도박 중독 상담은 국번 없이 1336 아니 2100만원 12,4600억 있던 거 다 어디 갔노 마지막은 정마담처럼 불에 헐헐 날아가는구만 흐흐 아주 좋구만 근데 이게 광고가 됨? 개같이 걸뱅이 되는 모습만 보여주는데 아니 이게 왜 2억이 먹어지는 거야 아니 나는 맨날 200억 뭐 뭐 저 200억 판 아니 아니 뱉히기 2500만원 아니 달려볼까요? 아니 이게 유구 혹시 미래를 알고 있나? 넘겨 무양철 회장님 선망 증세가 있으시네 무슨 4500억 같다고 그러세요 아니 이게 4억을 먹는데 한 게임에서 석가 rpg가 나온 건가요? 이거 도박 공익광고 맞지? 달려볼까요? 죽었어 죽어요 이유랑 밸런스네 광고 모델끼리 비슷하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올인 어?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10ig 5 오오오오옆씨 으흫 으흐흐흐흫 자자 부자가 되고신네 요거이 정주형이고 이병철이야 으흐흫흫흫허흫 상대로 걸뱅이라 걸베뉴 싸움에서 오리는 안나노 기읍기읍 아아씨 통포청년 여기서 그만하세요 통포청년 어 뭐야 왜 20억 돌려주는 거야 뭐야 이거 아 사업판이라가지고 쟤 돈 없어가지고 20억 받은거지 맞지 쟤네 올인 나가지고 쟤네네 거짓났어 아아 아니 그 페이팩이 아니라 사이드에요 쟤네네 사이드베팅 해가지고 종빈에 죽어도 계속 사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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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막 일조입고 4700억입고 이러다가 얘네들이랑 치니까 정신이 나아버릴거 같은데 흐하흑 이럴땐 100억 달땐 2억 이것이 장조경제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실때 돈 많아졌다고 10억방 가서 하지마세요 잘못하다가 저처럼 한시간만에 다 없어집니다 공주나 잔바리판에서 노니까 뇌에 자극이 안온다 자극이 안와 마지막판 가겠습니다 걔네도 1시간 전에는 일조있던 애들인 그래 이거라도 먹고 하자 무중이니 그때 군당당이 아니라 강서당 단락했지 가자 3억먹는 3억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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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3억 4억 3 어 문이요? 제가 아는 타짜 중에 최고였어요 공중 공중 공중이 섰다 광고 많이 봤는데 맨날 파산 엔딩이네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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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한게임 섰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소하게 즐겁게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들 9시에 컨텐츠 시작이거든? 여러분들. 9시에 컨텐츠 시작인데 잠깐만 9시에 컨텐츠 시작이라서 아휴 잠깐만 아니 이게 좀 약간 삐뚤어졌나? 아니지 여러분들 그 뭐야 준비 좀 하고 올게 여러분들 어 유튜브 잠시만 틀어놓을 테니까 준비 좀 하고 올게 형님들 수평이 안 맞아? 수평치 맞지 않아? 여러분들 어 준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잠시만 좀 틀어놓을게요